용인시가 2022년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. 수원, 고향, 성남 등과 함께 50만 이상 도시그룹에서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용인시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과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, 시 특성을 반영한 계절 관리제 추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.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온 용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.